약간 뒷땅 임팩 들어가는 느낌도 그렇고 공에 걸리는 스피냥도 적절한 것 같고 아 이게 러닝업 프로치가 되네요 아 이거 센서가 아주 진짜 정확한데 자 오늘 류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슈퍼스타이자 대세 가수 이명시와 관련해서 반갑고 행복한 소식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행복한 소식은요 이명웅이 새로운 또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의 총 조회수가요 천만 뷰가 늘어나서 이렇게 16억 3천만 뷰를 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도 점령을 했는데 누적 조회수가 16억 3천만 뷰인데요 지난달 27일에 16억 2천만 뷰였는데 6일 만에 6일 만에 또다시 천만 뷰가 늘어나서 16억 3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자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네요 이명웅이 유튜브 제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타이틀도 부족해서 채널 이명웅의 이렇게 총 조회수가 16억 3천만 뷰를 돌파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스포츠 조선의 보도가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억 3천백 7만 이렇게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습니다 1.63밀리언 유튜브 토탈 뷰수가 이렇게 16억 3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41만 명이고요 그대로고요 최근에 1만 명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명웅의 쇼츠의 구독자는 23만 9천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총 조회수를 보면요 여기 보이시죠 16억 3천백 7천만 아 70만이 또 늘었네요 아까 그 화면보다도 이 그 보도가 나오는 시점보다도 또다시 70만이 늘어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홈 화면에 들어가면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뮤직비디오에 들어가면요 이명웅의 아버지의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271만 뷰를 찍고 있고요 정규앨범의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이렇게 2천만 뷰를 돌파해서 57만 뷰가 또 늘어났네요 그리고 아버지의 음원 영상도 1천만 뷰를 돌파해서 44번째죠 또 44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뮤직비디오는 840만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경우는 자 1582만이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편제 뮤직비디오는 852만 그리고 사랑의 진짜 뮤직비디오는 840만 대부분 800만 뷰를 넘기고 있어요 무지개의 아 이거는 무대 영상이죠 이게 876만이고요 사랑역의 음원 영상은 812만 자 그리고 보금자리 인생창가는 600, 7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의 자 현장입니다 현장의 모습이고요 자 이렇습니다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런 소식도 있네요 이명웅의 거침없는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 차트의 평점 랭킹이 이렇게 또다시 1위를 해서 7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있네요 자 이렇게 배낭을 메고 있는 모습도 멋집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오늘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 이게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원 아이스의 광고 모델 활동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요즘에 기업에서는요 이명웅의 영웅시대 그리고 BTS 방탄소년단이죠 아미의 팬덤을 따라 하려고 하는 팬덤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도 부는 팬덤 마케팅 지금 영웅시대 때문에 이 말하는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 대박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TS 샴푸 같은 경우 지금 대박이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영웅시대와 BTS의 아미를 따라해보자 우리도 이런 팬덤을 가져보자 라고 하는 이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영웅시대가 기업의 마케팅 문화에서도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웅시대는 여러 가지로 팬덤 문화를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마케팅 기업의 마케팅 문화에서도 이렇게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영웅시대다 이명웅의 팬덤인 영웅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청원 아이스의 모습이고요 최근에 TS 샴푸 같은 경우는 뭐 난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고요 이거는 BTS가 코에이 이렇게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아미를 따라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팬덤 문화를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시몬스가 이렇게 최근에 자 이렇게 팬덤 문화를 만들자고 하는 말하자면 직접 광고를 하지 않아요 뭐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팬덤을 만들자 시몬스의 팬덤을 만들어야 마케팅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것은 뭐냐면요 한샘이라는 기업에서 최근에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데이라고 하는 이런 강연을 갖고요 팬덤 마케팅 전략을 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데 여기에서도 영웅시대처럼 돼보자 BTS의 아미처럼 해야 한다 기업도 이제 팬덤을 팬덤 문화를 가져와야 마케팅이 가능하다 그 중심에 이명웅의 영웅시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하이스가 대박을 친 모습이에요 지금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TS 샴푸 같은 경우는 지금 TV CF 영상이 나왔나요 방송이 그동안에 홈쇼핑 방송에서 대박을 치지 않았습니까 방송 절반도 안 돼서 40분 20분 만에 이렇게 중단되고 29분 만에 매진 사태 완판이 돼서 방송을 중단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것이 말하자면 이명웅의 팬덤이 영웅시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이제는 팬덤 마케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업에도 부는 팬덤 마케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있어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과 관련해서 들으면 행복한 소식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조회수가 또 천만 늘었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7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것 그리고 영웅시대를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팬덤 마케팅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소식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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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